사주를 받아보니까 이 사주 안에는요 영마가 있어요 영마랑 도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사적인 모임 노는 모임에는 무리가 없어요 개인적인 친구 뭐 이런 거 놀고 술 마시고 모임 갖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조직적인 거 회사적인 거에는 무리가 따라요 버거워요 본인이 그 무리를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길게 못 가요 직장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놀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 자꾸 자기 사업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건 또 영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업 쪽으로 갔을 때 일주를 봐도 그렇고 우리 앞에 계신 관상을 봐도 그렇고 특별한 거 없었어요 뭔가 내가 특별한 걸 가지고 아이템을 되게 특별한 걸 가지고 뭘 그게 아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놈이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쉽게는 게임방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넘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을까 노는이 쉽게 쉽게 좀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애착이 없게 살았다 그러니 이런 게 없을 거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21년 22년 나가는 삼재고 그리고 22년 형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동 변화 지진 손재가 나야 돼요 22년 연말에 사고 나서 발목 관절이 아예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쉬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22년이 나가는 삼재이면서 형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 나는 주저앉아요 그때 크게 손재가 나야 돼요 돈을 그 전에 직장 생활하다가 끊어지신 거예요? 사업하다 끊어지신 거예요? 사업하다가 사업하다가 그럼 손재가 났네요 이미 끊어지고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배달대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은 손재가 나서 문을 닫았고요 배달대행을 하다가 이제 고시기에 22년도 들어설 때 고시기에 몸을 크게 다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손 놓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되기 이전에 좋은 날 좋은 시절을 내가 너무 방탕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너무 마냥 청춘이고 마냥 좋을 줄 알고 배짱이처럼 사셨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사셨어요 근데 이해도 갑니다 왜? 사주의 도화라는 게 있거든 노는 거 참 좋아하세요 일하는 거 싫어하시고 이제 인생이 걱정이 되세요? 이제 진지하게 내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고 싶으세요? 네 좀 그래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내가 차리고 망하는 게 다 당신이 벌어서 차리고 망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좀 열심히 살아봐요 악착같이 좀 살아봐요 편하고 좋은 것만 좀 찾지 말고 뭘 차리면 뭐하니? 지인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알바상한테 맡겨놓고 진은 놀기 바쁜데 잘 되겠어요? 딱 보아하니 그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사람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피나게 노력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운이 어떻겠습니까? 내년 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운기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앞에 계신 분 자체가 근성 성향이 좀 너무 태민해요 악착같은 게 없어요 너무 편하게만 사셨어요 재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내가 부모님한테 받아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계속은 안 되잖아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네가 무슨 직장을 다니겠니? 근데 장사를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일을 좀 배우세요 고깃집 삼겹살을 할 것 같으면 도축장에 가입든지 정육점을 할 것 같으면 4바퀴 뜨는 걸 배워서 하세요 배워서 하시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본인이 잘하는 거나 그것을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손쉬운 것만 하셨어요 그렇지 그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예를 들자면 PC방 같은 거 자동 기계 돌아가는 거 나는 노력 안 하고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커피숍 같은 거 알바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차려서 하더라도 본인이 고생하려고 진짜 열의를 갖고 차린 게 없었다면 날로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나이도 이제 생겨버렸고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이제 생겨버렸고 그리고 부모님 돈을 내가 손해를 크게 입다 보니 나름 그래도 오토바이라도 타면서 배달 대행이라도 해보려고 내가 의욕을 먹었었죠 의욕을 먹었는데 그게 인사신의 형의 내가 몸을 사고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그러기 이전에 지금 한 4년 그 당시로 4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년 그 상간에 우리 그 친가 쪽에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예요? 할머니 그래서 이 상문으로 인해서도 더 망하고 그리고 상문으로 인해서도 내가 몸이 다리 안쪽 안 나간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 시기에 나한테는 접할 수밖에 없어요 삼재랑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문을 크게 입었어요 상문을 크게 입으면서 재혼도 막혔고 그리고 가머니설 사람한테 휩쓸리는 일도 생겨서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띄이거나 그 사람 믿고 무언가를 투자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수 그리고 이제 이 22년도가 인사신이라는 내 사주의 형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그때는 사건, 사고 아니면 관제 아니면 손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치면서 어쨌든 관청에 다녀야 되고 몸을 손해보고 내가 일을 앞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손재가 다 한꺼번에 세게 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당신이란 사람이 안일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운기적으로 최악의 최악을 더했다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아니요 지금 무언가 나한테 변화를 주고 싶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다시 다시 한 번 그렇다 주저앉을 수 없잖아 이제 30대인데 다시 한 번 무언가를 하시려면 상문부터 걷어내라 상문을 걷어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나 내년에는요 코인 같은 거 손대면 안 돼요 주식 손대면 안 돼요 왜? 이런 걸로 날릴 수예요 도박 코인, 주식, 도박 이걸로 내년에 내가 사기 맞을 수예요 내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손을 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뭘 해야 되냐 어디 가서 뭘 배우세요 짜장면집에 가서 이 화덕 돌리는 걸 배우시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창업을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배우는 것도 꾸준하게 배우려면 또 내가 창업을 하려면 배우려면 어디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상문을 걷어내는 할머니 천도제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배우고 익혀서 창업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열심히 살라는 세상 꽁돈 바라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